케이크 가운데 케이크 가운데? 왠지 그냥 선생님은 이런 거 정갑니다 이런 거 이렇게 포인트로 이런 게 두는 거냐 근데 밖에서 이제 화나실 것 같은데 이제? 그러니까 이 생일성 엎어버리시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이렇게? 서로 담아주자 이쪽은 가운데 전으로 두고 네 아이고 이제 선생님 오시자 아... 너무 시간을 꺼내 요리의 생명은 스피드 아닙니까? 응 야 오늘 진짜 생신 축하하지요 생신 축하하지요 음침한데 톤을 좀 올릴까요? 네 화장실을 가셨어 너무 긴장하고 계실 거 같아가지고 너 만약에 여기 전시 상황이었으면 녹진 맞았다 100% 아부니였어도 맞았다 선생님 오시는 거 아니겠죠? 생신 축하하지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둘 셋 네 흩키 Continua 젠장 we ξ